자 타비 수업 거기기 전에 바로 5픽 먹어버리기 카사딘 아니 카사딘을 한다라 뭐로 뭐를 해야 될까 이러면 케인 가자 가르킨 되면 좀 편할 것 같긴 한데 내 사이드에서 토카스도 그렇게 무섭지 않고 다르킨으로는 템이나 좀 고민해볼까 월식? 월식불클 이렇게 가야되나? 끄집었네 케인이 원래 라인으로 못쓰는게 라인전 약해서 못쓰는거거든요 밸류가 꽤 좋은데 카사디는 더 약하니까 여기 있네 어 네이스 아군이 다녔습니다 싸밍 길 한번 가볼까 좋은데 좋 이런거 좋아요 원래 바텀을 가지려고 했는데 여기서 싸움이 나버려가지고 바텀이 다 죽어버렸네 한번 가보죠 으챠 따 어디 무리하래 카사딘아 너 죽어 아니 엘리스 생각을 해야지 이 녀석아 할 것 까지 까 야미 으챠 뭐요? 호호호호호호호 꿀맛? 케인하면 이건 카사딘을 막 힘들게 이겨야된다는 부담이 좀 덜해가지고 얘도 그냥 맞선당하면 돼서 되게 좀 좋긴 해 카사딘 갑 님들아 카사딘 갔음 길게 싸우면 안돼 그래그래 나 그냥 여기 밀게 아유 뭐 어둑하겠니 길게 싸워버린걸 해그룸 호울이나 뜯자 다져야되나? 가고있긴함 민들아 어? 미안 어어? 으챠 으챠 근데 변신됐잖아 한잔해 바로 내진타 W까지? 줏 너무 멀어 네 이정도면 됐다 아주 좋았어? 잘가? 자 여기 그냥 민다 카사딘아 나랑 놀자 뭐요? 케인이 만만하나 안되거든 내가 이거를 몇판을 해봤는데 아 왜이렇게 헤르메스까지 뛰우고싶지? 이거 밀고싶잖아 카사딘아 너 뭐 파밍할때 없잖아 음 그래그래그래 아유 아유 하하하하 카밍하고 싶잖아 너는 어 카사딘 마인드는 내가 잘 알지 이거 안먹으면 먹을거 없거든 지금 하하하하 이거 안먹으면 얘 굶어야되거든 굶기는 싫었구나 야 이래도 서렌이 안나와? 그래 카사딘이잖아 그래 얘들아 카사딘 믿고 후반 한번 가보자꾸나 음 그래그래그래 좀 더 해보자 좀 더 즐기고싶어 조합좀 괜찮으면? 이게 뭐야 그쵸 야 이래도 서렌 안쳐? 어? 어? 아니 이게 이게 왜 진짜 미안 아 그쵸 아유? 어? 하하하하 어휴 그래그래그래 잘가고 어휴? 아유? 어? 아 엠 아니 W가 맞았더라면 아니 W가 맞았더라면 아니 W가 맞았더라면 어 좀 비벼지는데? 네? 아 우디르가 비벼진다고 어 우디르 궁이 비벼진단 소리였습니다 그래그래 어 수고유 아 근데 이거 진짜 맛있게 템 떴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좋았냐? 궁만 딱 나갔으면 어 자, 올라가자꾸나 님 조합점 님 조합 가능할까요? 아 와 조합을 좀 더 보고 뽑고 싶었나? 괜찮아, 상대 미드 만만한거 나오면 상관없긴 해 아우렐리온솔 아우솔이 Q 쓰면 거기서 이제 Q 바로 딱 써가지고 그죠? 음 한번 잘해보자꾸나 으차 미안 어 힐 났구나 오케이 이런거 좋아 가텀은 안좋아 반응중 마관신으로 가자 이거는 으차 떠 어 아우 자, 그리고 이거는 애쉬가 집갈수가 없는 구조죠? 바로 뒤로 돌아가지고 아우 이건 집에 못가거든 라인이 아주 좋았다 이런거 야, 최악골드까지 낭낭하게 그죠? 음, 달다 맛있다 맛있다 가고 있긴함 으차 떠 아우 여기까지 아우 아파 아우 아파 반중 으차 아우 네에 오우 멀어 오우 오케이 여기까지 저거요? 아 어, 치지 말걸 여기 갔으니까 아우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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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내가 한번 밀어볼게 오 뭐야 이거 깜짝이야 아 아니 후차 아우 엑스가 바텀 가니까 나는 그냥 그대로 탑을 여기 한번 가보자꾸나 어? 여길 가줬어야 됐나? 몰라 어, 여기 가줬어야 됐을 것 같기도 하고 가줄걸 그래 그래 창덕 아 이거 벨벳스 올 텐데 못참겠다 여기까지 이거 어떻게 뒤로가면 안되려나? 왜 다 믿으러 가지? 승연도가 그래그래 으취 그냥 여기 왜 아무도 안오냐 상대? 그냥 여기 밀죠? 얘 아무도 안와 어 그냥 밀게요 내셔리치베인 갈리요? 그건 안되겠죠? 으취 어서오 가자 용에서 또 하면 되겠는데? 야 이거 가자 히오라 잡자 어 어디가 이녀석아 으취 으취 응 W 절대 안풀어 넌 심리전이요 그냥 쭉 째면 되지 잠깐만 나 3,000원 있음 님들아 바로는 먹어야지 또 그죠? 아 그냥 해도 될거 같은데? 굿챠 뭐요? 네 어? 어 피오라 천원 뭐 괜찮겠지? 피오라 사이드 내가 잃을 것 같은데 지금 이 템으로는 여기서 신의 한수 여기까지 밀거거든요 피오라가 절대 모르지 않을까? 설마 반응할까 이거를? 어? 미안 아니 이게 안다 네 오케이 다섯은 됐어 어 저는 갈게요 네이스요 결과는 좋아 아니 뺏기는 줄 알았네 굿챠 와우 시원시원한데 그죠? 어? 어어? 나한테 좀 봐봐 아니 왜 이렇게 멀어 어? 어 네 아 아 아 아 어 최대체력에 34%에 해당한 데미지를 음 그래그래 엄청나네 아 하지말거 그랬나? 하면 안됐나? 아 저기 또 안죽어? 개반데? 어 그래그래 잣지가 살짝 일찍 돌려지는거 같긴 한데 어 타뷰 마나가 없다 잭스가 흠 아 에라 모르겠다 일단 써줘 오케이 어 어 어랍쥬? 아이고 이거 존야가 안쓰고 그냥 걸어갔으면 그래그래 이건 진짜 초비상인데? 이거 그냥 걸어가서 피했으면 됐을거 같은데 이거 그냥 걸어가서 피했으면 됐을거 같은데 어 일단 반대하고 클리어가 되나? 근데? 오 잭스야 잠깐 오오 그래그래그래 야 좋았다 안 끝났잖아 한잔에 오케이 아슬아슬했는데 안 끝났잖아 그냥 그냥 쳐야될거 같은데 그쵸? 길 빠르니까 상대도 바론까진 주네 그냥 장로 장로까지 가자 아 와우 레전드 야 장로 야 장로가자 백스가 저기서 좀 어? 룻? 딱 어? 오케이 야 장로가자 잡았어? 잡았으면 됐어 오케이 얘들아 한번 이제 제대로 한번 가보자 먹을거 다 먹었으니까 무적에 바론 장로 딱 나왔거든요 이제 응 미드 고고 혀 응 미드 고고 혀 저게 억제기를 파괴했어 이건 뭐 그냥 포킹만 해도 그죠? 그쵸? 으차 어 시간 끌면 이겨 급하지 말자고 우리 와우 미쳤는데 지금? 야 말려 죽여 그냥 어 저 사먹제기여 헐 때 먼저 들어가지마 허허허 니 데미지가 어 그래그래그래 으차 어 수고유 와우 어 아 이거 cc 안걸렸으면 진짜 펜타킬이오는데 사비오 음 어 오야 상대도 좀 좋네 사이가 좋네 그죠? 2분 30초 뭔가 서포스로 튕기기 딱 좋은 그나마 탑이네 아 네 탑도 좀 재미없는데 상대 좀 만만한거 안나오나? 무지성 트런들 좀 마렵긴 하네 트런들이나 가렌 위주로 해야겠다 이번 반은 트런들을 할까 가렌을 할까 근데 가렌을 선픽하기에는 좀 트런들 자 상대 뭐 힘든거 나오면 다취할 좀비 뭐지? 웬 아리 한번 해볼까 이러면 집공될까? 최송말고 뭐 집공이 좀 더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탑 말자한지 탑 아래인지 모르겠네 그죠? 아니 탑 말자하네 난 한번 해봐야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어? 뭐야 이거 어? 아니 아니 타리가 흠 으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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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귀환 한번 하죠 귀환하는 척 하면서 여기에서 한번 숨어 끌어가자 으췰 어? 그냥 갈게 굿 좋아요 자 말자 인생 망했죠? 흐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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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으췰 으췰 아니 길막 뭐여 이거 아 미니언 길막이 아니었더라면 뮤치아 빠졌으니까 이번에 또 오면 킬각 잡을만하거든요 그냥 무지성으로 딱 달리면 짜오만 없으면 계속 킬각인데 짜오 바텀 그냥 탑 버렸구나 ㅎㅎㅎ 어 그래그래그래 말자야 너 보여 보인단다 으췰 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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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mania 잘가렴 에라 모르겠다 오케이 오케이 여 Burku 먹지마라 용냇만 안되면 되는데 얘는 엇차 엇차 흐허허허허허헣허허허허허헛 저기요 엇차 어우 달다 오케이 여기까지 자 이제 육네벨 허락하마 음 맛있게 먹으렴 와우 아니 이게 아다리까지? 자 드가자 자 에라 모르겠다 가는중 으차 다음 자 드가자 자 채굴해야겠지 아이고 풀채굴이네 이제 4칸 다있네 맛있겠다 이거지 어 수고해요 아 수고했습니다 라인전 자 여기까지 와우 쏘 패스트 음 그래그래 어 그래 말자야 다갖고 어서오고 다는? 어? 오케이 여기까지 뭐요? 으쨰 으쨰 미안 다뷰 근데 베인이라면?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 좀 많았네 사람이 군드라까지만 가고 수온을 갈까? 그냥 3위일체 수온 갔어야 됐나? 그냥 탑이나 가자 난 2차를 밀어야겠어 살사면 살자 거는 아디 텔포 음 잘가 이 틈을 빨리 밀자 아이고 다 죽었어 우리 어딜까 YOU 어떻게 할 꺼난해야지 그래도 음 할꺼내야지 가능하겠니? 프론드라? 으호호호호호호호호 텔포 못 탔니? 저거하고 한번 해봐 이거 어어 나 이거 어떡해 살짝 고립된 느낌이야 아 어어 다행이다 셀프 되긴 하는데 이게 일단 가는 중 네이스 오 곧 네이스요 어 깨고 데라 모르겠다 탈꾸내야지 어 와 다행이다 아 그냥 깨고 도망갈걸 한타가 아니었구나 그래그래 그냥 버리는 느낌이었구나 몰랐네 아 사이드 갈걸 어허허허 한타는 답이 없는데 지금 그냥 탑 가서 사이드나 할걸 그쵸 이거 3용까지 주는게 맞았겠다 내가 판단을 좀 잘못했네 가능한가? 가고 있긴함 오 빅도 뭔가 해주는데 그래도? 으취 어 네이스요 나쁘지 않다 이 정도면 용도 끊었다 근데 이번 한타로 깨달은 게 있다 한타하지 말자 트론들 오랜만에 하다보니까 잊은 게 있었는데 얘 한타 개구려 그냥 이게 템이 아무리 좋아도 그냥 물리면 죽으니까 그죠? 음 한타하지마 그냥 파기만 해 따위 밀면서 여기 아무도 없는데? 으취 어? 어? 아 근데 미드 밀었잖아 한잔에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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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드 밀고 있잖아 나쁘지 않았어 아 수온을 바로 쓰고 극딜했으면 또 괜찮았으려나? 수온이 좀 많이 늦네 그냥 뭐 밀게요 이번 용 줘도 차용 아니잖아 그냥 사이드만 밀자 빈하니에 접어들 시간따 어어? 어어? 아니 여기 우르르 올 이유가 없잖아 얘들아 나 잡는 거 아니면 아니 왜 그러산 아 아주 불순해 움직임이 이케 우취 자 갔거든요? 허허허허허허허 HUH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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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껀 해야지 이제 트롤은 트롤왕이 내가 심판한다 하아 우취 그쵸 그쵸 난 여기까지 노궁이긴 한데 그쵸 아유 그래그래그래 으취 어? 까비 오케이 자 다음 한타 한번 잘해보자 얘들아 칼리 여깄어 얘들아 그래그래 난 도망갈게 되있으요 어 일단 운영완료 으취아 에라 고르겠다 어? 어? 누구요? 대거 따 따 자 들어가자 도망갈게 도망갈게 자 도망갈게 역시 트런들이야 자 순방 거기에다가 음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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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런들은 이거지 어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